안녕하세요. 아가세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행 찍으러 왔어요. 너무 산이에요. 너무 산이에요. 오늘은 태안에 왔습니다. 여기 어딜 가요 태안에? 태안이 태안이지. 일단 커피숍 갑시다. 근데 우리 오빠 전화 안 했지? 아직 겨울인데. 아우터도 안 입어? 아니 오늘은 온도가 7도, 8도야. 아우터 입었어. 아이스로 먹는다고 진짜? 아 난 남자야. 아니 남자 여자 무슨 상황이야. 밖에 아까 춥다고 해서 지금 이 옷밖에 안 입었는데 겨울인데. 맛있게 먹자. 와우. 장난 아닌데? 와우. 오빠 거의 많은 것 같다. 갈 수 있겠어? 일단 커피부터. 응. 굿. 역시 우리 오빠. 어떻하게 입으라고 했는데 안 춥겠다고 하고. 지금 추웠어. 먼저 갔다 돌아갔다니. 아이고 많이 추웠어. 많이 추웠구나. 많이 추웠구나. 따로 안 추웠어. 그래? 왜 그래. 왜 그래. 아까 옷도 안 입고 에스커피 시켜서 안 춥겠다며. 나 아까 밖에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얘기 다 했는데. 아 추워. 다 했는데. 가는 길 맞아? 하하하하하. 파이팅! 오케이. 오우. 오우.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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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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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2월입니다. 2월입니다. 여러분. 안 좋아. 시원해. 거기에 다 왔습니까? 100미터? 거기다. 그냥 진짜 동굴이 아니라 동굴처럼 지키는 건가? 왜 랭글러? 아 그래? 어디 어디? 저항이 지금 사항이. 아. 거기 있구나. 이거지. 그치. 이거지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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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러분. 미션 성공. 사진들이 셀프로. 그리고 역관이니까 셀프로 찍는 거라서. 뭐 완벽한 거 아니지만. 그래도 미션 성공입니다. 오션 뷰. 오션이 돌아와라. 오션이 돌아와라. 제발. 오션이 왜 없어. incblame. 하트. 아트. 굿드 머닝. 굿머 닌이. 오늘 일참이 뭐야? 예당 호 플러스 카페. 가봅시다. 아 이렇게 표현은 그냥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 우리 앞으로 그냥 변하게 지겠다고 벌레면 보고 출발 근데 너무 익사이팅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높게도 올라가고 천천히 가는 게 너무 난 천천히 갈 것 같아서 천천히 가도 익사이팅 아 그래? 자 1번 어디 오니 좋았어 어디 오늘 아저씨랑 같이 갑니다 네 첫 번째 자리니까 좋은데 어 자 어떻셨습니까? 어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재밌었어 원래 보통 롤러코스터 타면 빠르거나 이런 걸 사람들이 더 스피드 있다고 하지만 느려도 기분이 익사이팅해 여기 팔레가면 위험해 그리고 좋았던 게 우리는 기사님 바로 뒤에 탔기 때문에 기사님이 여기에 대한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 잘 안 알려준 얘기까지도 엄청 많이 비밀 시크릿 많이 들었어 비밀은 아니지만 시크릿이요 오 고구렁 다 고구렁 알 여러분 고구렁 알 해줬습니다 드래곤엑 와 올라왔습니다 와 와 슬롱날리 슬롱날리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못 찍었는데 난 나도 여기 이런 거 올라온 거 바라비 와우 죄송하네 그래서 여러분 뷰다 오 이거 뷰다 보세요 와우 아무튼 우리 어디 가든 조금 일찍 가는 게 잘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이제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걸 시작해서 이제 살살 오후지만 일찍 집으로 집을 가야 될 것 같아 어때? 왜냐하면 퇴근 시간 걸리면 진짜 우리 집 가기 힘들어 원래 일이니까 아무튼 이번 영상 쳐야 되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 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